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남진선생님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본격적이다. 네 본격적입니다. 가수 남진 본명 김남진은 1945년생으로 구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빼어난 외모로 귀동자 타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남진 선배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아 진짜 어린 시절까지는 내가 회롱이! 정답은요? 막둥이! 옛날에는 귀여우면 막둥이라고 했어. 아 귀여우면 막둥이.. 근데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건 사투리라 좀 힘들 거예요. 사투리라는 뜻까지 들어갔습니다. 회롱이! 정답은요? 대국방! 대국방 맞습니까? 아니 그 비슷한 건데 아 비슷한 건데? 사투리랑 힌트를 좀 합시다. 아 비슷해요 선생님. 그때는 빡빡 깎을 때잖아. 네네네. 이럴나게 좀 뒷꼭지가 튀어나왔다고. 뒷꼭지가 튀어나왔다는 게 힌트입니다 선생님. 옛날에 이거 저기 없는 사람은 별명이 절벽이여요. 아 튀어나온 사람은 뭐야? 소리 힌트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찍어본 거인가? 찍어본 거이? 찍어본 거이가 힌트입니다. 머릿꼭지? 뭘 찍어? 뱅이? 호미? 뭐 그런 종류인데. 아 이게 사투리라니까. 이게 알 수 없어. 그럼 정답 발표해 주시죠.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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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뾰족 나왔다고? 아 뾰족 나왔다고? 또치라고. 수리 섰습니다. 면정이 별로 안 좋으셨겠어요. 어릴 때 친구가 나오면 야 또치야 그래. 지금 가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당시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던 시절. 남진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다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남진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행동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쭉쭉. 2번. 여학생 꼬시기. 3번. 배달앱아. 그걸 문제라 그러네? 앞 나왔네. 어. 어. 자신감. 당연하지. 오. 좋습니다. 아 혜롱이. 네 정답은요? 여학생 꼬시기.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뭐. 아니 형님이 이제. 프레이보이였다고. 옛날에. 노래도 서울 프레이보이. 첫. 첫. 거기. 서울 프레이보이.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저 시골길 폭주하면 죽어. 아니. 폭주 아니라고. 없어. 그 시절에는. 네. 옥발이란 자체가. 타는 사람이. 아니 몇 살 때 타셨어요? 중학교 때. 집에서 난리 났게. 아 그러면. 서울 때도. 몇 사람 없었어요. 타는 사람이. 아 갑자기 그 생각이라는 게. 내가. 형님 두 번째 본 게. 대학생 때였어. 명동회를 나갔는데. 그때 송대관 선배가. 조금. 이제 또. 나올 때인데. 두 분이 차를 딱 세워놓고. 차에 딱 이래서.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이 나. 그때 계셨어요. 맞지? 여자 꼬시기라는 정답이 나왔는데. 근데 결과는 괜찮으셨나요 선생님? 아니 대푸를 말란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그래갖고 이제 그 중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아버님이 마치 여학생 데리고 어디 가다가. 아버님이 지나가시다. 보셔가지고. 야 오토바이 가져와. 으하하하하하. 또 다시 뺏겨버렸어. 그 시대에 중학교 때. 여학생을 사귀었다는 분은.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아니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아니 여학생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 태워줬다니까. 집에다 받아주려고. 하하하하. 아 이렇게 푸든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 말이 없죠 크다. 하하하하. 왜 그게 미담으로 봤어요. 하하하하하하. 아유. 세 번째 문제는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남진은. 드디어. 1964년. 가수로 데뷔합니다. 서울 프레이보이로 데뷔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대본대로 읽겠습니다. 맞네 맞네. 보기 좋게 망하구요. 네.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2집 앨범 연애 0번지로 재도전했지만. 이번에 가사가 택배적이라고 금지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집 앨범의 트럭곡. 울려고 내가 왔나가 뜨면서. 드디어 인기 반열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금 오빠 부대의 원조가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최초 팬클럽인. 남진의 팬클럽 이름은 뭘까요? 진사랑. 아우. 쬐끔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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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했어? 근접했습니다. 접근 좋았습니다. 남사랑. 아우. 아우. 아까 있던 애가 또 빠졌어요 선생님. 아우. 다 나왔네. 네. 정답은요. 남진사랑. 정답. 아우. 아우. 실태를 너무 쉽게 줬다. 그 뭐 남사모 이런 것은 나중에 나왔어. 그렇죠. 그런 말들은. 그래서 어 보니까 남진사랑 순수하고 좋았네. 근데 선배님 지금도 그 팬클럽이 지금도 활동을 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월남 쌈밥 같은 걸 얻어먹었는데. 맞아요. 팬클럽 이렇게 소녀팬은 아니야. 아우. 아우.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되셨어요. 할머니야. 대단해요. 그때는 소녀였지. 그렇죠. 부러워요 형님. 나는 딱 한 명 남았는데 그나마 없어졌어. 왜요? 우리 앞사람이 이제 모니터도 안 해. 아니 형 섭섭한데. 변경이 있어서 오늘 또 제가 있는 얘기가. 네. 정말 고맙고 소중한 분들. 애정이 느껴지십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남진은 한창 인기를 누리던 1968년 해병대에 입대하고 베트남전에도 파병되어 2년간 근무했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아이돌 그룹 유노윤호가 바로 당시 남진을 연기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봤어. 봤어. 영화에서 유노윤호는 바로 이 노래를 화멀거리며 한국에 돌아가면 이 노래를 발표할 거다 라고 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1966년에 발표한 스마피해. 2번 1971년에 발표한 눈과 함께. 3번 1973년에 발표한 그대여 별시와우. 4번 1983년도에 발표한 인자. 아니 근데 정답이 그 안에 다 나와 있네. 어? 연도를 다 얘기해 버리니까. 어! 어 잠깐만 이거는 선생님 그래도 기다만 들으셔야 할 수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연도를 얘기하니까 66년이면 근데 가시기 전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근데 갔다 와서 발표한 곡이 님과 함께. 해롱이 님과 함께. 님과 함께 맞습니까 선생님? 님과 함께는 아니죠. 아니 그럼... 님과 함께 가는 건 아니죠? 그럼 뭐 거예요? 그런 노래는 없었어요. 답이 없죠. 그럼 퀴즈 문제를 잘못나요? 아니 왜냐하면 오해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 돌아오기 전 귀국할 때는 그냥 건강해서 살아서 돌아가고야지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잘못된 거네? 이 문제가 아니면 저도 전달받고 영화에선 그런 게 나아요. 영화에서 얘기해요. 형님 영화는 안 보셨네.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우리 때는 따빙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동시녹음이잖아요. 그 너무너무 내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 저 친구 어디서 나중에 감독을 만나서 그 친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윤호윤호라는 친구인데 고향이 어디에 오면 젤라도 광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지기 위해서 제가 젤라도 취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윤호를 택하게 됐어요. 영화 상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영화 상의 뭘로 나왔어요. 영화 상의는 1971년도에 말한 님과 함께가 같습니다. 니과 함께가 71년도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도대체 72년도. 아 71년도. 개국해가지고 체리탄 노래 첫 곡이 닌과 함께. 그런데 그게 71년도에 개국했거든. 이 노래는 72년도에 나왔어요. 아 2년도에. 그러니까 마켓은 맞아. 거기서 생각하셨다가 나왔으니까 마켓 맞는데.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님과 함께 라는 곡은 1972년도에 발표한 거라고 다시 이렇게 다 알게 되네요. 그럼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곡들이 많은지 이렇게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를 갖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많죠. 자 그럼 제가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문제 맞추어야죠. 지금 네 문제 중에서 약간 조금 찜찜합니다 선생님. 이 년도도 잘못되고 근데 그렇게 뭐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 얘기냐 이 얘기냐. 그렇죠. 아니요 형님에 대해서 일만한 것도 안 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어?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생활해온 남진이지만 오랜 서울 생활에도 여전히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집이야 그 대극박이 겁나게 야무르요. 한국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선생님? 하하하하 당신 아들 참 머리가 딱딱해. 하하하하 딱딱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야물들은 딱딱한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반대로 머리가 좋다. 정답은요? 당신 아들 머리가 엄청 좋아. 선생님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하하하 아 역시를 내가 알라고 아 맞습니다. 야무지단 말은 야무지단 말은 깡깡한 걸 야무지단 말은 깡깡한 걸 야무지단 말이야. 야무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사투리로는 야무지단 말은 머리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지. 대극박이 좋다. 대극박이 좋다. 야무지단 말이야. 야무지단 말이야.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포꾼이시니까 그냥 머리가 좋다. 하면 되는데 대극박이 뭐 야무지단 말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저 정답이란 말이야. 아 정답이란 말이야. 그냥 머리가 조금만 이런 거 보다는 하하하하 너희 새끼 정말 대극박이 야무지단 말이야. 하하하하 정말 양 똑똑한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거지. 난 처음에 지방공연일에 갈 때 무서웠어. 어 웬만하면 뭐 이렇게 조금 세게 나오니까 네 좀 공포스러운데 나중에 알고 보다니 이게 좋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 연락은 말이야. 친하지 않으면 욕이 안 나와. 그러니까요. 친해야 욕을 해요. 하하하하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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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천수는 하하하하 근데 정말 친하니까 얘기한다. 하하하하 정말 친하면 욕이 나와.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욕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우선 아훈이 별말씀을 다 하시고 자빠졌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진 선배님에 대해서 퀴즈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혜룡이 형님 몇 문제 맞힌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두 분이 이렇게 전부 잠깐 선생님들과 시간 보내니까 두 분의 그 어떤 친분이 굉장히 두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야골리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 그건 아닙니다. 아주 두 분과 정말 즐거운 시간 저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남진 선배님한테 또 한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트롯 100년 역사에 55주년을 맞이하는 남진 선배님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우리나라 노래 역사가 부스란히 우겨있습니다. 60주년, 70주년 될 때까지 건강하게 노래해주세요. 지금까지 정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많이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고향 보기가 더 반가워요. 평소에 그 개그플로 보면서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었어요. 자 우리 뭐 라떼 전설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또 라떼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시다.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남진 선배님의 전성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키스신 같은 게 그때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주둥아리가 하하하하 이게 탈락해서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옛날 화면을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연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이거 나 못해. 하하하하 이따위 기사를 신은 게 당신이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구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